아이고 어서오세요 네 우리 딸 바이올린 하나 새로 사려구요 어 가장 비싼 것부터 보여주세요 아유 여기서 제일 비싼 걸로요? 네 우리 딸은 뭐든 최고여야 해요 아유 그럼요 꼭 나갔네 구석에 쭈그려 있는 게 으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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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좋은데? 그걸로 하자 으흐 이걸로요? 으흐 흐흐 아휴 아 그만할래 내일이 대회인데 뭘 그만해 안돼 선생님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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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문 열고 나갔는데! 으악! 야, 다시! 그것밖에 못해? 한심해! 네 딸맞아? 그만! 하면, 하면 되잖아요! 좀만 더 연습하면 아까처럼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! 그거 네가 한 것도 아니잖아. 왜, 무서워하지 마. 난 널 도와주러 왔어. 나를 도와줘. 그래! 내가 널 1등으로 만들어 줄게. 그럼 엄마도 널 칭찬해 줄 거야. 아, 아침부터 어디 갔나 했더니 일찍 나와서 연습 중이었구나. 자, 이제 출발할 시간이야. 네. 헉! 딸, 괜찮아? 네, 선생님. 이번엔 절대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게요. 끊임없고요. 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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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